상시 유턴구역. 상시 유턴구역에서는 정상적으로 가는 차가 반드시 방어온전을 해야 되나요? 어땐 내용인지 보시겠습니다. 갑니다. 신호에 따라 직진했죠? 다시! 다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차가 한 대 나오면서 빵! 해 보지만 꽝! 자, 서로 양쪽이 같은 보험사입니다. 같은 보험사인데 처음에는 80 대 20이래요. 그러다가 막 따지니까 90 대 10까지 왔답니다. 같은 보험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분심위 가면 분심위에서 소심위 한 번은 해 줘요. 분심위 가면 100 대 0 나오겠습니까? 분심위 가면 오히려 지금 90 대 10인데 80 대 20으로 빽! 할 수도 있죠, 빽! 분심위는 안 가는 게 좋은데 그러면 결국은 상대 보험사, 나랑 같은 보험사예요. 내가 이거 소송하겠다고 내가 소송 가서 100 대 0 받으려면 소송 가야 돼요. 보험사는 지금 안 해 주겠다는 거잖아요. 80 대 20 얘기에다가 90 대 10까지는 왔다는 겁니다. 90 대 10으로 끝날래? 아니면 소송 갈래? 이런 입장이에요.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이 사건 90 대 10 받아들여야 될까요? 아니면 소송까지 가야 될까요? 상대표는 사람이 다쳤다는데요. 여기 상대편 쪽에서는요. 안녕하세요. 저와 같은 사례를 찾지 못했습니다. 지금 현재 3천 1 거진 200개 가까이 올리고 있는데요. 웬만한 건 다 있는데 아직까지 없는 사례들이 참 많습니다. 지금 이런 사례는 아직까지 없었어요. 얼마 전에 비슷한 사례 하나 있었습니다. 비슷한 사례는 거기서 유턴하려는 차가 잠시 멈췄다가 지나갈 때 갑자기 버! 그래서 그건 제가 100 대 0이라고 그랬어요. 같은 보험사입니다. 또 대물 담당도 동일입니다. 여기에서 상대 차량이 화단에 가려져 있던 점 그리고 상대차가 거의 직각으로 차로 변경한 점 이런 점을 제가 감안해서 제가 무과실주차 하니까 9시대 10으로 줄어들었어요. 그래서 내가 10이 뭔지 알았더니 상대 측 자녀분이 그 보험사 직원이래요. 아, 상대 측 운전자 자녀분이 그 보험사 직원이라네요. 그러면서 그 보험사 법무팀 등과 얘기를 해 봤더니 이거 90 대 10 정도 적당해라고 얘기했다네요. 네, 여기서 소송 가면 100 대 0이 이길 수 있을까요? 저한테 질문하셨어요.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90 대 10 받아들이는 것이 현실적이다, 아니다, 소송 가야 된다.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 여러분의 의견 투표해 보겠습니다. 여러분의 의견 투표해 보겠습니다. 여러분의 의견 투표해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